그래서 제가 연습 방법을 아주 알맞게 준비해 왔는데 집에 농구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구공으로 한번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농구공이요? 공들이 저도 집에 종류별로 다 있긴 있는데. 저는 없긴 한데. 왜 하필 농구공이지. 농구공이요? 네. 이 농구공을 사용해서 우리 상체가 뒤로 남는 듯한 느낌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이 농구공을 내 몸, 몸 앞으로 탁 붙여주시고요. 그다음 셋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체를 살짝 뒤로 남겨서 셋업을 해주세요. 그다음 공을 앉는다고 생각하시고 상체를 돌려주신 다음 검지 누르고 오른쪽 어깨는 아래로 내릴 거예요. 못 보셨죠? 너무 빨라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턴 누르고 아래로.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확연히 떨어져 있죠?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왜 저를 농구공을 가져와서 하는지 그걸 지금 찾고 있어요. 제가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왼다리가 뒤덮이고 오른쪽 어깨가 뒤로 남으면서 스윙의 동작들을 좋은 이미지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내 몸에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남겨놓으면 드라이버를 잡았을 때도 이런 느낌으로 공을 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면서 공을 타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농구공으로 꼭 해야 돼요? 집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로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조금 걱정되시기도 하겠지만 이런 거는 놀이터에서 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 두루마리 휴지나 제가 집에 야구공이 있어서 야구공으로도 해봤는데 이 동작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공이 튀어오르고 공이 크고는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걸로나 이 동작을 연습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을 던졌을 때 이해지 프로처럼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이 공을 던지셨을 때 앞으로 던지게 되시면 하는 소용이 없어져요.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왼쪽에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기둥을 만든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를 낮춰주자라는 뜻인데 오른쪽 어깨가 나오고 왼쪽 기둥이 없게 되면 공이 이렇게 앞에 떨어지게 돼요. 앞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내 중심을 벗어나게 되어버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스카이볼을 더욱더 잘 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농구공으로 한 이유를 알겠는 게 농구공이 적당한 탄석으로 튀어오르니까 내가 바르게 던졌으면 이렇게 잡아 올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잘못된 그런 농구공의 움직임을 보니까 앞으로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본인이 딱 타임을 밑으로 떨어뜨렸을 때는 농구공이 자기한테 그대로 딱 오게 되니까 다시 잡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좋은 동작을 반복해서 연습할 수가 있는 거네요. 내가 공을 던졌을 때 다시 잡을 수 있는 내 몸의 중심으로 중앙으로 떨어뜨려주시는 게 이 연습 방법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리듬을 또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자연스러운 스윙에서는 에델바이스로 리듬을 맞췄잖아요. 지난주에? 어제, 어제, 어제. 오늘은 제가 다른 걸 준비해왔어요. 찰떡 같은 쿵짝짝 쿵짝짝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쿵짝짝 쿵짝짝 리듬으로 드라이버의 리듬을 맞출 거예요. 쿵짝짝 쿵짝짝.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쿵짝짝 쿵짝짝. 왈츠인가요? 네. 왈츠 리듬이네요. 왜 쿵짝짝 쿵짝짝이냐면 아이언은 에델바이스였잖아요. 에델이 이쪽이 두 타임이고 이쪽이 쓰리 타임이었는데 쿵짝짝은 세 개 세 개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뭐 이해즈 프로 마음이겠죠. 제가 쿵짝짝을 백스윙에서 세 박자를 넣은 게 아이언과는 다르게 이쪽에서 L자를 한 번 더 유지해주세요. 조금 더 타이밍을 이쪽에서 길게 가져주세요 하는 리듬에서 쿵짝짝을 세 박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그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 맞아요. 그냥 내려오시지 말고 유지해놓고 치는 거예요. 제가 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하면서 쳐볼게요.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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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제가 쿵짝짝을 해드릴 테니까 하실 수 있으세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어떤 걸 세 개 칠 거여서 준비 시작! 쿵짝짝 쿵짝짝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누가 해주셨으면 했는데 덕분에 잘 맞았네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이렇게 쿵짝짝 쿵짝짝 입으로 하면서 리듬을 맞추면서 샷을 해도 돼요? 당연하죠. 쿵짝짝 쿵짝짝은 어떻게 보면 리듬을 맞추는 연습이기도 하지만 힘을 빼는 연습이기도 해요. 쿵짝짝이 아니라 쿵짝짝 쿵짝짝 조금 더 여유 있는 리듬 그리고 올바른 타이밍과 공간들을 갖기 위한 리듬이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면 스카이볼 없으실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요것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잘 들었습니다.